황주부는 처녀는 사기장사로 나간다지 황주부는 처녀는 사기장사로 나간다지 사발대접 탕기종지 용천병을 사시래요 시작 사발대접 탕기종지 용천병을 사시래요 황주부는 처녀는 사기장사로 나간다지 사발대접 탕기종지 용천병을 사시래요 시작 황주부는 처녀는 사기장사로 나간다지 사발대접 탕기종지 용천병을 사시래요 네 그 다음에 경기안성 처녀는 유기장사로 나간다지 시작 경기안성 처녀는 유기장사로 나간다지 사발대접 탕기종지 용천병을 사시래요 시작 사발대접 탕기종지 용천병을 사시래요 6위는 노쇠로 만든 방자 아주 질좋은 노쇠를 녹여서 만드는 불로 달궈서 두드려서 만든 것을 방자 시작 경기안성 처녀는 유기장사로 나간다지 사발대접 탕기종지 용천병을 사시래요 시작 경기안성 처녀는 유기장사로 나간다지 사발대접 탕기종지 용천병을 사시래요 네 잘하셨어요 그럼 참사부터에 쭉 후렴 넣어가면서 연결해서 불러볼게요 자 건드렁 건드렁 이렇게 넣어서 시작 건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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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돌아보자 자 건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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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놀아보자 누가 꼴운 처녀는 상지당 사로 나간다지 질삼 지 체삼 지 영사 비비 물 사실내 자 건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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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놀아보자 모아간 처녀는 갈매장 사러 나간다니 갈매전이 남전배피에 중강사령이 제격이네요 건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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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렁거리고 놀아보자 애옹의 처녀는 망건장 사러 나간다니 잇몸 망건 잇몸 망건 곱살망건을 사시래요 건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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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렁거리고 놀아보자 왕주군은 처녀는 갈매장 사러 나간다니 사발배피에 중강사령이 용천병을 사시래요 건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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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렁거리고 놀아보자 경기한 성천여는 유기장 사러 나간다니 주발배피에 중강사령이 주발배피에 중강사령을 사시래요 건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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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렁거리고 놀아보자 건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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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